안녕하세요. 오늘 7시에 이제 저희가 피팅했어요. 이제 피팅했는데 저희는 피팅을 잘하고 이따가 최근 캠으로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아무래도 못한다. 조심히 한마디 하시죠. 피팅하러 가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스팀 래퍼 정준혁입니다. 혹시 여러분 추석 잘 보냈나요? 어.. 어.. 네.. 이틀 후 평가인데 잘 봤으면 좋겠어요. 응.. 어.. 축하해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이틀 뒤에 올 평가인데 아.. 조금 설레고 어.. 좀 긴장되는 마음이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중락 중락 중락의 태그 캠입니다. 아.. 저 태그 캠 찍는 게 다시 딱 뒤에다. 이거 언제요? 아.. 아.. 이거 다시 지정했잖아. 내가 가고 있는데 네가 보자잖아. 진짜.. 아.. 아.. 저 드디어 내일이 평가인데 아.. 열심히 하겠습니다. 많은 업무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월 평가인데 아.. 조금.. 떨립니다. 근데 최선을 다해서 꼭 좋은 결과를 얻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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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